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민감할 겁니다. 고급 정보를 접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풍향에도 강남의 부자들이 가장 빠르겠죠. 그 사람들이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여러분들 줄을 대는 것을 보게 되면 또 미국 대통령 선거를 가늠할 수 있는 한 가지 지표 가운데 하나인 거죠. 미국의 빅테크들 구글이라든지 이런 빅테크들이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전통적으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빅테크들은 민주당의 전주노릇을 해온 겁니다. 민주당에게 많은 자금을 제공하고.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상당히 무리를 일으켰던 인물이 메타 페이스북에 저크버거가 이런 민주당의 몇 천억 정도인가 몇 백 정도 돈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1% 2% 우시는 결과를 모르죠.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 2%라는 것은 오차범위니까 0에서 3%라는 것은. 그러나 오늘 한 번 확인한 겁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바이든이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줄을 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재직근에 도전하는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빅테크 기업들의 밀착이 가속되고 있다. 이게 조선일보 보도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왜 하나 이야기죠. 그냥 외신이 보도하니까 보도하는 건 아닐 겁니다. 조선의 이런 편집실에 있는 사람들도 특파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겠죠. 트럼프 후보를 완전히 미친 경위로 몰았던 신문들이 조선중앙통화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빅테크 기업들의 밀착이 가속되고 있다. 왜 빅테크에 밀착이 가속되고 있는 걸 관심 있게 보는 거 아니까.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느 쪽에 줄을 대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스크처럼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영자도 있는 한편에 물 밑에서 트럼프에게 선을 대려는데 크게 테크계 경영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빅테크의 ceo들이 줄을 어디에 대냐. 이게 보통 사람이 줄을 대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실콘밸리는 민주당 푯밭이라는 공식이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죠. 보험을 드는 겁니다. 트럼프는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전화를 걸어가 최근 유럽연합이 애플에 부과한 천문학적 과징금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고 10월 17일에 말했다. 트럼프는 통화에서 유럽인 미국 기업들이 이용하도록 가만히 놔둘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날 팝캐스터 채널에 출연한 트럼프는 채널에 나오기 2시간 전에 팀쿡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팀쿡이 줄을 대는 걸 저는 보는 겁니다. 팀쿡이 줄을 대는 거다. 팀쿡만 줄을 대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는 쿡에게서 유럽이 애플이 낸 돈을 그들의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말을 들었다. 우리 기업들이 이용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다운 이야기인 거죠.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도 유세 때마다 중국에 대한 60에 100%의 관세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폭수권 의존도가 높은 폭수권 공장들 되게 중국에 많지 않습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관세가 다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세 사람이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민주당에게 돈을 많이 댄 빅테크 CEO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처신하는 걸 보게 되면 또 한 번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만만치 않게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트럼프는 지난 15일 존 미커스케이터 블룸버그 편집과의 대담에서 최근에 구글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가 통한 사실을 공개했는데 트럼프가 피차이 CEO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 대한 좋은 기사가 많은데 구글에서 접할 수가 없다. 트럼프 검색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피차이는 이에 대해 구글에 올라오는 기사를 통틀어 당신이 이리라고 말했다. 구글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있다 이런 불만을 터뜨린 거죠. 트럼프는 구글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이제 뭐 어쨌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정상화해야 되니까 8월에 메타 창업자 마크 저크버그가 트럼프에게 전화를 해서 저크버그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까발렸는데 메타 측은 어느 후보도 지지 않는다. 트럼프가 호함을 질렀지 않습니까? 이번에 메타 페이스북 너희들 다시 또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내가 되면 완전히 그냥 박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양다리를 해야 되는 거죠. 한쪽에 돈을 얼마 주면 또 다른 쪽에 머스크는 완전히 대놓고 이제 하는 거죠. 머스크가 자신이 설립한 정치활동위원회 PAC의 수정헌법 1조 2조 청원서에 서명함은 11월 대선일까지 매일 무작위로 선정된 한 명에게 하루 100만 달러 13억 7천만 원의 경품을 지급하겠다. 엄청난 거죠. 자신이 청원에 서명할 경합주 유권자를 추천하면 47달러를 주는 벨트워크 캠페인을 지난 7일부터 4주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머스크는 풀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소개하는 것은 예측 시장, 여론 시장, 그다음에 소위 가장 고급 정부를 갖고 있는 돈을 가진 그런 CEO들이 줄을 어디에 대나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조선일보의 국제부 기자가 쓰셨습니다. 특파원이, 특파원이죠. 김은중 특파원이 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AI 씨한테 돈을 가진 사람들은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린 뉴스들이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제가 AI한테 물었습니다. AI한테 물으니까 AI가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과 CEO들이 도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엄청난 우아함과 용기를 보여줬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적으로 지지한다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샘 올트만, 마크 저크버거, 팀 쿡, 순다리 피차이 등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또는 우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실리콘베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러한 신 트럼프 행보를 보이는 그런 CEO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씨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CEO들이 눈치 보기가 시작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눈치 보기도 있지만 양다리 걸치기, 보험 들기 이런 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는 거죠. 줄을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을 잘못 써게 되면 미국도 뭡니까 괴롭힐 수 있는 돈을 벌게 도와줄 수는 없지만 돈을 못 벌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거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다루어야 될 중요한 주제인 미국 대통령 선거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인 삼성전자 문제를 심층적으로 보기 전에 광고 하나 이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주회 성서를 읽거나 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대하면 요한계시록처럼 난해하고 힘든 부분이 없는데 예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내용을 누구든지 알기 쉽게 풀이한 요한계시록을 전문으로 연구한 김추성 박사의 일생일대의 대작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가을에 좀 깊은 독서를 하시기를 원하시면 한번 도전해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권하고 싶습니다. 책이 두텁습니다. 이런 두꺼운 책을 한번 넘어서게 되면 백두대간을 여러분들 종조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